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치키치키치키기예입니다. 저의 영상을 쭉 봐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이버펑크 2077을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PC로 GOG.com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으로 시작해서 엔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새로운 캐릭터로 브랑아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스포일러는 당연히 하나도 없을 것이니 마음 놓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엔딩을 보는데 17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엔딩을 보고 나서도 성취도가 11%밖에 안 되는 걸 보면 아직도 이 게임 안에서 할 것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좋은 소식이네요. 우선 좋았던 점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공대 출신이어서 그런지 이런 미래 이야기와 로봇, 사이버그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는 사이버펑크 2077 안에 나이트시티에서 그냥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 도시 안에 있는 형광빛 조명으로 밝혀진 건물들 뒷골목에 음침한 분위기 지저분하지만 스타일리시한 벽에 있는 낙서들 현실에서는 보기 힘든 사람들의 패션 그리고 과하게 튜닝된 자동차들 그리고 NPC들끼리 나누는 이상한 대화들이 있어요. 그 대화도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리는 처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지루함 없이 즐기면서 잘 마쳤습니다. 사실 마지막 미션 마치고 나서 결말에 살짝 지루한 면이 있었는데 그거 살짝 빨리 돌려서 잘 마쳤습니다. 이 게임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스토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버그와 전투씬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이 사이버펑크 2077은 차세대 버전으로 게임을 출시한 것이 아니고 물론 PC와 PS4, Xbox One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게임의 최적화 실패로 사실상 PS4와 Xbox One에서 게임을 할 만한 상태가 못됩니다. 그래서 개발사 CD 프로젝트 레드가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아직은 새로 나온 콘솔 PS5와 Xbox 시리즈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는 다행히도 PC 버전으로 게임을 해서 PS4와 Xbox One만큼은 아니었지만 버그, 게임 진행 멈춤,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냥 꺼져버리는 크래시는 저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게임 플레이에 지장이 없는 그래픽상 버그는 그래도 괜찮지만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진행이 안 될 때 그리고 전투씬에서 적들이 버그에 걸려서 공격을 안 할 때 막 전투를 하고 있었어요. 두두두두 막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적들이 공격을 멈춥니다. 그래서 제가 적들 옆으로 슉슉슉 가잖아요. 그런데 적들이 저를 인식을 못해요. 제가 옆에 있어도 가만히 앞만 보고 있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이게 게임의 마지막 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심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수정이 되겠죠. 그리고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 게임은 아직 출시한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전투 중간에 멍때리는 적들 버그만 아니면 전투씬은 꽤 즐겁게 진행했습니다. 부드럽고 좋아요. 그리고 엊그제 핫픽스 1.004로 버그를 어느 정도 고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고 불황할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요. 버그가 더 심해졌어요. 왜 핫픽스 이후에 버그가 더 심해졌을까요? 아니면 불황하의 길이 기업의 길보다 버그가 좀 더 심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점점 나아지는 느낌이 별로 별로 없습니다. 계속 이어서 나빴던 점을 좀 말씀드리면 게임이 캐릭터를 키우는 방법이나 그 특성에 대한 설명 같은 게 조금 부족합니다. 아니 정보가 많은데 제가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유저 인터페이스가 후지입니다.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하고 좀 많이 꼬여있고 약간 모잘라요. 이렇게 복잡하고 너무 많은 느낌 이런 거는 좀 좋게 생각하면 다양한 캐릭터를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게이머가 보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들면 게임의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이버펑크 2077에 대한 정보가 많이 쌓이겠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해가면서 할수록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시지가 너무 많습니다. 읽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 꼭 필요한 내용이라면 즐겁게 읽어나가겠죠. 그런데 전투 중간에 막 총 쏘고 있다가 적이 아이템 보여서 먹었는데 메시지야. 그래서 읽었는데 그게 또 쓸데없는 이야기면 짜증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게임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게임은 재밌습니다. 하지만 게임의 성능 면에서는 아직은 출시가 될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플스4와 엑스박스1의 성능이 놀랄 만큼 안 좋아서 그렇지 나머지인 차세대 콘솔과 PC 버전에서도 적지 않은 성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스4와 엑스박스1의 문제가 너무 커서 그냥 묻혀버렸어요. 그런데 또 이와 반대로 만약 이 게임이 잘 정리된 상태에서 큰 버그 없이 출시가 되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도 내년 2월까지 플스4와 엑스박스1의 성능 문제를 잡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때가 되면 플스5, 엑스박스 시리즈 X, S 그리고 PC 버전의 성능 문제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마치면서 소니의 CEO 짐 라이언이 한 트윗을 잠깐 볼게요. 어떤 사람이 짐한테 사이버펑크 2077의 환불 정책에 관해 질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짐 라이언의 답변입니다. 잠깐만 시간을 줘봐. 내가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게임을 시작했거든? 그런데 게임이 자꾸 크래쉬 돼서 내가 이걸 해볼 수가 없다고! 넵! 짐의 말처럼 차세대 콘솔인 플스5에서도 튕김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사이버펑크 2077의 개발사 CD 프로젝트 레드는 사이버펑크 2077 출시 후 예전 콘솔 플스4와 엑스박스1에서의 성능 최적화 실패로 이미 구입한 사람들에게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으며 그로 인해 고객들을 속여가면서까지 출시가 준비가 안 된 게임을 왜 출시했는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부족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꼭 출시를 해야만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개발사 CD 프로젝트 레드가 입을 열었습니다. 투자자와 CD 프로젝트 레드의 대화에서 투자자가 2021년이 오기 전에 게임을 꼭 출시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임원 마이클 노아 코우스키는 외부 압력이나 내부 압력을 느꼈다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게임을 출시할 때 느끼는 압력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론적으로 PC 버전만 출시했었어야 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CD 프로젝트 레드는 출시 전에 3번이나 출시를 연기해가면서 게임의 성능을 최적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도 PC와 차세대 콘솔에 집중했지 현세대 콘솔인 PS4와 엑스박스 1에는 분명히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믿기지는 않지만 CD 프로젝트 레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현세대 콘솔에서 얼마나 나쁜지를 모르고 있었던 듯한 뉘앙스로 말하는데요. 그래도 콘솔 회사들에게 승인을 어떻게 받았냐 라는 질문에는 이것은 분명히 우리 잘못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출시 전에 고칠 것이라고 우리를 믿어주었고 우리 계획대로 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12월 10일에 콘솔 버전은 연기하고 PC 버전만 출시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출시 전에만 그런 결정을 했어도 PC 버전만 출시했을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현세대 콘솔만 제외하고 차세대 콘솔과 PC 버전만 출시는 불가능했다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차세대 콘솔이 지금 너무 큰 이슈였기 때문에 차세대 콘솔에서 돌아가는 게임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현세대 플스4와 엑스박스1 용으로 출시를 했던 것 같이 틀립니다. 하지만 또 이 게임이 플스5나 엑스박스 시리즈 용으로 나온 것이 아님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니까. 그러면서 차세대 콘솔에서만 돌아가는 현세대 버전의 게임만을 가지고 있다며 뭔 소리야 플스4와 엑스박스1 버전으로만 출시가 되었지만 플스5와 엑스박스 시리즈X에서만 돌아가는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뭐라는 거야. 정말 말하는 그대로 상황이 복잡해 보입니다. 여튼 CD 프로젝트 레드는 어제 공식적으로 플스4와 엑스박스1 구매자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입자 모두에게 환불을 해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또한 누구는 환불을 받고 누구는 환불을 못 받고 완전 그때그때 달라요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 환불의 허가를 판매자인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의 없이 진행한 것 아니냐는 추측으로 인해 또 한 번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러니 다음 VGC에 따르면 영국의 국민당은 제조업체의 권장 소매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게임 콘솔 및 컴퓨터 부품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입법안을 촉구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15명의 의원들이 서명했다고 하는데요. 대팔러들이 물건을 재판매하기 위해 봇을 사용해 물건을 사는 행위를 불법 행위라고 했습니다. 새로 출시되는 게이밍 콘솔과 컴퓨터 부품은 모든 소비자에게 제조업체의 권장 소비자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 가능해야 하고 소매점을 통해 봇을 사용하여 많은 양이 한 번에 구입되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출시된 플스5와 엑스박스 시리즈X가 되팔러들로 하여금 봇을 사용해 소매점에서 구입되어 이베이 같은 곳에서 두 배 이상의 가격으로 되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되팔러들 때문에 저 같은 일반 소비자들은 물건을 구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권장 소비자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구입을 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플스5의 구입을 시도할 수가 있었는데요. 아직도 실패했지만 구입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소량으로 간격을 두고 판매를 한다든지 직접 찾을 수 있는 상황에서만 구입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들이 동원되어서 소매점들 또한 이런 대팔러들을 신경쓰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겨우 주문했는데 취소했다고 내가 이거를?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 주문을 받아놓고 왜 지들 마음대로 취소를 해? 암튼 결론은 또 실패!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플스5를 구하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영상 업로드 시간을 조금 앞당겨보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아침에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업로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근길에 늘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우리 출근길 친구 대봐요. 암튼! 오늘의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철싹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게임 관련 소식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재킷재킷재킷 예요. Bye!